어린이 전화 어린이 전화 어린이 전화 어린이 전화 어린이 전화 어린이 전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랑 곁에 그대가 있다는 게 처음 그대 보다 훨씬 당첨부터 이미 그랬을 텐데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인겨운 기대를 하기받고 다 한 번 힘들어 가만 고정없이 행복해하는 그대가 싶어요 안되나요 나를 사랑하며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돼요 아니요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바른 눈을 울고 있는데 멀리서 지켜본 적이 좀 그렇게 울다 지쳐서 그 사람과 지별하게 되길 기도하면서 보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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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눈빛 봤어? 내가 뭘 입고 가지? 이 옷 어때? 이 옷이 좋을까? 이빈 신냐 선생님이 진짜 예뻐서 그런 줄 아나 봐 참 바른 눈을 울고 있는 그대 멀리서 지켜본 적이 좀 그렇게 울고 있는 그대 그렇게 울다 지쳐서 그 사람과 그렇게 울다 지쳐서 그대가 되길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안 돼요 바른 눈을 울고 있는 그대 기억나는 그대 100몰로 나 aya patrol 그대 이별하면 이제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안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힘들 그대 모습 생각해보면 그대 눈에 앞으로 나를 만나지마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보면 너무 아픔같은 다 쓰러져 만나는데 안 되나요 또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돼요 아니면 나를 그 사람이라도 생각해보면 그대만 내게 있으며 그대만 있어준다면 그대만 있어준다면 그대의 한 끈 나의 한 끈 나의 한 끈 감사합니다.